여러분, 지금 여기에 올 운명설 야회를 위해서 작년 9월에 특별히 제작한 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형 가야금 병창, 노들강변입니다. 네, 노들강변은 이미 세상에 놀려 알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 조선족 민호입니다. 노들강변은 가벼운 율동과 연하고 부드러운 손율로서 우리 조선족 민간에 놀려 불려지고 있죠. 네, 그런 말에 300여 명의 예술인들과 과외 애호가들이 출연한 대형 가야금 병창과 무효, 노들강변을 우리 환흥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프로를 관람하게 될 때는요. 아마 그 온 산야가 흰눈으로 뒤덮인 은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황금 가을을 눈앞에 둔 9월의 푸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운명설을 몇 달 앞두고 운명설 야휘의 굉장한 선물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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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우리size 집을 주여 집사 디랑아 주저온 세월과 정서인 싱싱 싱싱 벗어내용 납불라 주저온 세월과 정서인 주저온 세월과 정서인 여운 세월과 정서인 주저온 세월과 정서인 조용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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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